안녕하세요 팬 여러분들 부천FC 임동혁입니다. 추석 명절 잘 보내셨나요? 10월 8일 일요일 부천총합운동장에서 안산가유홈경기가 있습니다.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요. 안산가유홈경기에서 승리시 홍진플레이도시 스파연권 승무장을 선물로 드리려고 합니다. 경기 꼭 승리할테니깐요. 필요포시로 경기장 놀러오세요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 팬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팬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팬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팬 여러분들 임동혁입니다. 임동혁입니다 해도 돼요? 안녕하세요 팬 승리시 한정도 있어요. 많이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. 안산가유홈경기가 있습니다. 명절 추석 명절 선물 선물로 드리려고 합니다. 땀 지워져요. 자꾸 말할 때 아 현장 진짜 혼나했다 하늘 진짜 마지막이다. 하하 카메라만 잡았으면 쉽겠네. 이게 다 머리 속에 들어가는데 이게 안나와요. 하하하하 와 진짜 어떡하냐. 혹시 날 보는걸까 한글자막 by 한효정